민주평통 애틀란타 협의회 제20기가 다음 달 출범을 앞두고 어제인 29일 1818클럽에서 임원회의를 가졌습니다. 제20기 출범식은 10월 16일 토요일 두루스 소재 쏘레스타 호텔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민주평통 애틀란타 협의회 김형렬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평통 사무초에서는 각 지역 활동 상황에 따라 자문위원 수를 조정하고 있다고 소개하며 애틀란타 협의회의 경우 활발한 활동으로 자문위원 수가 101명까지 증가할 수 있었다고 소개했습니다. 김형렬 회장은 제20기 슬로건에 대해서도 소개했습니다. 우선 그 20기의 슬로건은 지속가능한 한반도 평화 실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슬로건을 목표를 두고 아마 자기 역량껏 최선을 다해야 될 것 같고요. 이날 출범준비임원회의에 앞서 임원들에게 임명장이 수여됐으며 비공개로 본격적인 준비회의에 들어갔습니다. 이날 참석한 임원들은 화이팅을 외치며 제20기 힘찬 출발을 다짐했습니다. 20기 민족평정 화이팅! KTN 뉴스 스티봉입니다. 범죄는 사후 처리도 중요하지만 예방이 더 우선돼야 한다는 것이 경찰들의 일관된 목소리입니다. 오늘 노크로스 시 경찰들과 시 관계자들이 한인들과 만나 커피를 마시면서 지역 범죄 예방에 대한 의견을 나눴습니다. 보도에 김상은 기자입니다. 노크로스 다운타운에 위치한 45 사우스 카페에서 오늘인 30일 노크로스 경찰관과 한인 지역사회와의 관계 형성을 위한 경찰관과 커피를 행사가 열렸습니다. 이번 행사는 조지아 한인범죄예방위원회의 공동주관으로 마련됐습니다. 행사에는 노크로스 시 크래그 뉴턴 시장과 로버트 브로드 등 다수의 경찰관들 그리고 한인범죄예방위원회의 박형권 위원장과 애틀란타 아시아증어범죄중단촉구 비상대책위원회의 김백규 위원장을 비롯한 여러 한인들이 자리했습니다. 로버트 브로드 경찰관은 경찰과 지역사회 간의 지속적인 소통을 강조하면서 범죄 예방을 위해 문단속과 고성능 감시카메라 설치, 신속한 신고가 필요하다고 권고했습니다. 크래그 뉴턴 노크로스 시장도 이날 행사를 찾아 한인 커뮤니티와 지속적으로 소통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오늘의 감사가 모모사의 FDP가을 더욱 услов합니다. 노크로스 시장은 노크로스 시장님과 함께 아니라 메트로 애틀랜타와 미국 전역으로 아시아 증오 범죄율이 급격히 증가했습니다. 범죄 예방과 아시아 증오 범죄 중단을 촉구하기 위해 한인사회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가 중요한 열쇠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KTN 뉴스 김상은입니다. 285번 고속도로와 400번 교차로 공사 완공이 계속 지연되고 있습니다. 조자주 도로교통국은 내년 말 완공을 전망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박지인암 기자입니다. I-285와 400번 교차로 공사를 위한 일부 차선 폐쇄가 연기되면서 올해 말 완공 예정이었던 계획이 1년 더 연기될 것으로 보입니다. 조지아 교통부는 주정부가 건설 회사와의 계약을 수정하면서 애쉬포드 더 누디와 로즈웰 도로 사이에 I-285를 따라 양방향 이중 차선 폐쇄를 연기한다고 밝혔습니다. 조지아 교통부에 따르면 새로운 모델로 공사를 진행하기에는 교통재증이 너무 심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이에 따라 주정부는 건설업체와 일정을 재조정했으며 3개의 다리 재건을 위한 차선 폐쇄가 최소 2022년 6월까지 연기됐습니다. 이 같은 차선 폐쇄 연기로 인해 I-285와 400번 교차로의 공사 완료 날짜가 2022년 말까지 연기됐습니다. KTN 뉴스 박진암입니다. 스완이 시의회는 28일 조닝 개정안을 만장일치로 부결시켰습니다. 인구 과밀과 교통 악화, 부동산 가치 하락 등을 이유를 들어 부결된 것입니다. 이번 조닝 개정안에는 부동산 개발업자들이 부지 크기와 이격거리 최소 제한 없이 건물이나 주택을 지울 수 있도록 허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격거리 규정이란 집이나 건물의 대지 경계선에서 일정 거리를 띄워야 하는 규정을 의미합니다. 한편 이날 주민들은 디나이라고 적힌 손팻말을 들고 조닝 개정안에 거부 이사를 나타냈습니다. 코로나19 관련 신규 사망자가 6월 이후 처음으로 감소했습니다.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 CDC도 10월 셋째 주가 지나면 코로나 입원 환자 수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상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9월 30일 기준 미국 내 코로나19 사망자 수는 71만여 명입니다. 6월 이후 처음으로 감소세에 돌아섰습니다.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는 3개월 만에 처음으로 전국적으로 신규 사망률이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았습니다. CDC에 따르면 10월 셋째 주까지 전체 사망자는 72만 명에서 75만 명을 기록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서 코로나19로 인한 입원 환자도 줄어들 것을 전망했습니다. 하지만 앤서니 파우치 국립알레르기전년병연구소장은 지난 월요일 코로나 확산세는 백신 접종률 증가율에 달렸다고 말했습니다. 아직까지 백신 접종률이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미국 성인 인구 중 백신을 한 번이라도 맞은 사람은 64.4%에 불과합니다. 정부는 연방 공무원뿐만 아니라 100인 이상 민간 기업에도 백신 접종 의무화를 시행하고 나섰지만 개발 기간이 짧은 mRNA 백신에 대한 안정성 우려로 백신 불신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보건 전문가들은 확산을 통제하기 위해 백신을 맞아야 하는 인구 비율이 어느 정도인지는 확실히 말할 수 없지만 파우치 소장은 대다수가 되어야 한다고 추정합니다. KTN 뉴스 김상은입니다. 다음은 코로나19 소식입니다. 오늘의 코로나19 현황을 김상은 기자가 종합했습니다. 9월 30일 오후 2시 50분 기준 미국 내 코로나19 누적 확진 환자는 4,426만 8,896명, 누적 사망자는 71만 5,142명입니다. 어제 하루 동안 신규 확진 환자는 15만 4,965명 늘었고 신규 사망자는 2,622명 증가했습니다. 주별 누적 확진 환자는 캘리포니아, 텍사스, 플로리다, 뉴욕, 일리노이 순으로 많습니다. 주별 누적 사망자는 캘리포니아, 텍사스, 뉴욕, 플로리다, 펜실베니아 순으로 많습니다. 다음은 조지아주 코로나19 현황입니다. 오후 2시 50분 집계에 따르면 조지아주의 누적 확진 환자는 122만 3,189명, 누적 사망자는 2만 2,483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신규 확진 환자는 3,871명 증가했고 신규 사망자는 129명 늘었습니다. 다음은 카운티별 집계입니다. 풀턴 카운티 누적 확진 환자 10만 7,869명, 누적 사망자는 1,516명입니다. 수요일 대비 신규 확진 환자는 386명 늘었고 신규 사망자는 1명 늘었습니다. 귀내카운티 누적 확진 환자 10만 7,095명, 누적 사망자는 1,264명입니다. 신규 확진 환자는 569명 늘었고 신규 사망자는 6명 늘었습니다. 이상 오늘의 코로나19 현황이었습니다. 브레이브스가 4연속 내셔널리그 동부 타이틀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플레이오프 티켓이 판매되는 시기와 장소를 발표했습니다. 가격은 아직 발표되지 않았지만 일반에 판매되는 티켓은 금요일 오전 10시부터 제공되며 목요일 오후 4시부터는 브레이브스 인사이더에서 티켓을 구매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브레이브스의 첫 번째 플레이오프 홈 경기는 10월 11일 월요일 3차전과 10월 12일 화요일 4차전입니다. 미국에서 발행되는 로또 복권 중 하나인 파워볼 복권의 1등 당첨금이 6억 2천만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9월 29일 수요일 당첨번호는 2, 7, 11, 17, 32입니다. 1등 당첨자는 없었지만 지난 목요일 100만 달러 상당의 2등 복권 당첨자는 캘리포니아, 플로리다, 인디에나 등에서 나왔습니다. 다음 추첨일인 10월 2일 1등 당첨자가 나온다면 미국 역사상 10번째로 큰 금액이 지급됩니다. 파워볼은 조지아주를 포함한 미국 내 44개 주에서 진행되며 온라인으로도 구매가 가능합니다. 내년 2월 임기 만료를 앞둔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 의장이 연임을 원하는지 묻는 질문에 즉답을 피했습니다. 파월 의장은 29일 유럽중앙은행 ECB에 팬데믹 이후 통화정책의 미래토론회에 화상 참석해 연임을 원하느냐는 질문에 이 문제에 관해 대답하지 않는 내 오랜 관행을 이어갈 것이라며 의중을 밝히기를 거부했습니다. 한편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의원은 월가 규제 완화가 금융시스템 안정성을 해쳤다는 이유를 들어 파월 의장의 연임에 반대한다는 뜻을 표출했습니다. 이상으로 9월 30일 KTN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한편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의원은